우리 지역의 인기가수 인생꽃의 주인공 한별이를 어서 보겠습니다 한별씨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4천만동갈만한 소리에 한바당장치에 한별이를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별이는 음악과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생꽃 들려드리겠습니다 άλбsa 이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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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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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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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저 이탈리아까지 수업하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하다가 가사를 열리기 힘들었어요 좀 잘 봐주시고 같이 하세요 자 며느리랑 가보겠습니다 자 갑시다! 고양이 형부터 치밀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! 이거 보시죠 이이고 이이 시스도 야야 우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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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